귀여워! 따스한 불빛이 기분 좋은 밤 새끼가 아닌가 봐 안녕! 너무 귀여워 안녕! 너무 귀엽다, 너무 귀엽다 짜잔! 완벽한 오후를 보내고 마지막 데이트 장소에 도착한 두 사람 이들은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? 둥이 핫했어, 둥이 핫했어 진짜 핫하다 우리 또 너무 이쁘나? 귀여워 오늘 뭔가 나는 너무 완벽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, 지금 너무 여유로운 하루야, 지금 한적한 데 와서 볼 거 보고 이런 걸 좀 하고 싶었어 아, 진짜? 완벽한 하루 완벽한 하루 나의 숨 쉬게 해 응 오케이 오케이 시험에 내가 같이 오늘 놀자고 했을 때 어 무슨 기분이었어? 네가 어디 놀다고 했을 때? 응 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나는 사실 마냥 뭔가 좋지만은 않았어 흠 흠 왜? 흠 왜? 갑자기? 흠 흠 나도 내일 쉬거든 아, 진짜? 응 내일 같이 가자, 그러면 그럴까? 그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, 왜냐면은 그런 거랑은 난 확실히 알잖아 막 처음부터 계속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뭔가 바뀐 느낌이라서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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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초에 나는 사람을 누군가를 만날 때 안정적인 그런 연애를 좀 원해 그래서 흠 흠 흠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. 아, 그래? 근데 나는 진짜 무관심하고 이러지 않거든? 오케이. 진아, 넌 연애 살이 어때? 약간 난 챙김 받아. 다 정착이 됐어요, 마음이? 응, 나도 어느 정도. If this is love...